정렬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에서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표 1에서 포지션을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고요.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셀의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를 위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기준이고요. 또한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정렬할 거라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정렬 기준은 포지션을 선택하시고요. 셀값을 데이터를 정렬할 건데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어서 정렬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목록 항목을 공격수 입력 엔터, 그 다음에 골키퍼 입력하고 엔터, 미드필드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수비수라고 입력합니다. 문제 제시된 데이터 목록을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하시면 왼쪽 목록에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내용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추가를 하시면 왼쪽 목록에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포지션의 필드를 가지고 셀값을 지금 정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셨고요. 기준을 추가하신 다음에 두 번째 동일한 포지션이라면 가입 기간을 선택하고, 셀의 색깔을 문제에 나와 있는 색깔 RGB 칼라의 값을 확인하시고요.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하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요. B3부터 D12 영역에 듣기, 독해, 회화 점수가 있는데요. 이 순서를 회화 점수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 듣기, 독해 순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단위가 아니라 열 단위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B3부터 D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일 필터에 정렬이라고 있고요. 옵션을 클릭하시면 위에서 아래로 행단위로 데이터를 정렬하지 않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 단위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기준은 3행의 데이터를 가지고 셀 값을, 그 다음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해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를 입력합니다. 회화, 엔터, 그 다음에 듣기, 엔터, 독해라고 입력하시고요. 추가 버튼 누르시면 왼쪽 목록에 입력하셨던 사용자 지정 목록을 등록할 수 있고요.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듣기가 아니라 회화가 먼저 듣기, 독해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을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